톡보입니다. 오늘 일본 이시카와 현 노토 지역에서 또다시 규모 4.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. 최근 11월 18일부터 오늘 2월 26일 일요일까지 약 석 달간 일본 이시카와 현 노토 지역에서 무려 43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한국의 입장에서는 동해쪽에 있는 곳이라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. 한국 동해안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연관성이 강한 일본 이시카와 현은 현재 집안이 매우 약한 상태라 규모 5 이상이 넘어가면 규모와 계측 진도가 같거나 계측 진도가 오히려 높을 정도로 진동이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규모 6 이상의 지진이 난다면 진도 7까지도 갈 수 있으며 이시카와 현 노토 반도 지하에는 2000만 년 전 활동했던 거대 칼데라가 잠들어 있다고 하여 혹시라도 군발 지진이 칼데라의 활동 신호거나 칼데라를 자극했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최근 몇 년간 계속되고 있는 이시카와 현 노토 지역이 군발 지진에 대하여 늘상 몇 년간 계속되어지는 것으로만 받아들이다가는 나중에 큰 대지진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일본은 물론 이건이와 한반도 동해안에도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. 비견한 예를 들어보면 과거 2007년 이시카와 지방 해역 지진처럼 만약에 바다에서 큰 지진이 나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쓰나미의 사정권에 2007년 지진이 규모가 6.9라서 약 20cm 정도의 쓰나미만 왔지만 더 큰 지진이 일어나지 않을 보장이 없기에 사실상 한반도 동해에서 쓰나미가 일어날 가능성은 현재로선 이시카와 해역에서 일어나는 강진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. 비견한 예로 일본 나가노현 마치시로정 미나카미산 일대에서 1965년에서 1970년 즉 무려 5년에 걸쳐서 발생한 군발 지진이 있었습니다. 총 지진 발생 횟수 71만 1341회 발생 기간 약 4년 10개월 64회의 산사태가 발생을 하였습니다.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역시 군발 지진이 수백 번 발생하면서 세남드레아스 단층이 깨어나는 지의 여부가 최근 크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. 작년 2022년 이시카와 현에서 6월 19일에 규모 5.2강진에 이어서 하루 뒤인 6월 20일에 또다시 5.0의 강진이 발생하여 총 3번의 강진이 이틀에 걸쳐서 발생을 하였습니다. 노토반도의 강진은 한국 역시 쓰나미 사정권이라는 것도 있지만 일본의 제일 원전인 시가 원자력 발전소가 있기에 항상 예의주시하여야 하는 지역입니다.